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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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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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차 아예 가버렸다. 호주가 오늘 안가다 원래. 아 그래? 그렇게 사야죠? 네. 좋아 좋아 좋아. 틀어줄게요. 와... 됐다. 아! 먹을 때 너무 못생겼다. 너무 못생겼다. 충격이야! 왜 모르는 거야. 왜 모르는 거야. 왜 모르는 거야. 아니 되게 이상한 게 여기 움직이기 전까지 잘생겼어. 오 진짜. 송대익은? 송대익은? 사실 못생겼다. 당신 소원은? 아 저는요. 아 별거는 아니고? 어 별거 아니고. 여기 계산해주세요. 오늘 송대익이 쏩니다! 근데 그동안 얻어본 거 한번 싸라 진짜 오늘? 개 많이 먹어야지. 너네가 웃을 때 웃지를 못했어. 이게 계산해. 나 계산기 때가 맞거든. 나나 종교율도 아니고 예보리가 계산해주세요. 레드벌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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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. 되게 좋아한다. 아니 서로 좋아해. 동룰 커플이라니까? 상대랑 좋은 점 얘기해주세요. 아! 아 둘이 그거 한번 해. 아니 이런 거 존나 좋아해! 그거 한번 안 해. 아니 니 자꾸 이런 거 하고 싶어해! 아니 규칙한 사람에게 얘기해. 아 규칙한 사람에게 얘기해. 아 규칙한 사람에게 얘기해. 아 규칙한 사람에게 얘기해. 아니 그러면 조금만 더 올 거야. 아! 저 꼬마자! 알겠습니다. 미안해요. 한 번 더. 아 근데 쟤 승리. 누구라고 그래요? 거의 2목 2목 2목. 근데 저는 항상 데이트할 때 술을 못 먹는다 해서 술을 진짜 둘이 진짜 먹어본 적이 진짜 손에 꿇어. 지금 봐봐. 지금 한 번 먹었잖아. 뭐 멀쩡하잖아. 그치.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야. 내가 똑같이. 아니 술을 못 먹는데. 못 먹네. 아 진짜. 야 주지마 주지마 주지마. 아니 주지마. 먹여달래요. 근데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랑 술 먹는 거 싫어해. 이미 구셨으니까 의미 없어. 안 떠날 거 아니까. 야 빚집이 끝났다. 여름 부집빛 나 진짜. 근데 내가 오늘 미담까지 들어보면 왜 오늘 안 해드릴 거야. 누가 미담 해날래?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. 저러고 이제 갑자기 그냥 집 가서 애교 끼고. 아 맞아. 김치 왕국 거 하나만 먹을게요. 이거 이제. 남자들 다 그래. 너가 그렇다는 걸 이거 하나 하지마. 난 너무 있어. 야 이 ㅅㄴ. 그러니까. 이렇게 하는 거지. 없어 없어. 야 이 ㅅㄴ아 내가 선거 잘하지 말라 했지. 아 말라 했지. 와 그 와중에 시키는다. 와 진짜. 아 스크리킹이야. 내가 빨리 하지 말라고 했지. 내가 한다고 했지. 꼬링이가 나 여수해 주기로 와. 아. 쟤 제일 예쁜 친구. 야 왜 나 망하네. 아직도 못 믿고 제가. 야 야 야. 야 야. 아 아 구. 내가 뭐 흘려왔던 거 같은데. 누구한테 내가. 최근 이슈. 왜? 왜 베푸다 뭐예요 이거. 거짓말. 나 못 봤어 못 봤어. 아니 이 ㅅㄴ이 어떻게 생겼는데요? 아 나 나 나. 아니 나한테 얘기하고 있었어. 왜 왜 왜 왜. 며칠 전에 우리 다 같이 그 팀장 사람들이랑 솔먹었는데. 그거 알아요? 어디 사람이야? 아 팀장 사람들이랑 솔먹었는데. 왜 왜 왜 왜. 근데 이게 있던 거 앞에 펴는데가. 아 두 번째. 아 ahead stop. DONNONO이 새끼야. 제일sche besser. 마음을 착하게 traff so happy. O n s y v. 맞어 마셔. 마셔요. 완성. 잠깐만 마. 제 골드사임 슬 estimates 온다. 오. 온다 온다 거의 확인 수 있겠다. 아erie comput이 아니야 우리. 아니 누구 2승 전문이야! 아직 안 왔지! 아직 안 왔지! 아직 안 왔지! 아직 안 왔지! 아직 아니야! 아직 아니야! 아니 둘이 눈 마침 한 줌! 멀었어! 아직 멀었어! 우리 눈 마침 한 줌! 아무도 그 다음에 좀 눌러버리네! 진출한다고? 아니 이쪽 둘은 좀 그래? 왜? 근데 희한이 현서를 제일 견제하긴 해! 그치? 아 왜요? 예쁘잖아! 애는 하면 내 이상형은 재승! 어? 아니야! 그건 아니야! 내 이상형? 재승이 이상형! 재승이 이상형이 형사였고! 아니야! 그때 수석할 때 말했잖아요! 캠핑할 때 말했잖아요! 현서가 회사에서! 우리도 제일 너의 이상형이었다! 아 재승이지? 나야! 그럼 그 중에... 재승이야! 재승이야! 그럼 그 중에서! 나를 찍을 수는 없잖아! 넌 내 이상형이 절대 아니야! 희용이 없었어? 희용이? 나 원래 내가 없었어! 원래 나였잖아! 난 너처럼 밟힌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뾰족한 재승이 낫다 이거지! 재승이 완전 내 이상형이 형사였어! 나처럼 밟혔다는 표현을... 어? 나 그거 궁금해! 만약에 재혈이가 재희랑 안 사귀었으면 난 현서랑 사귀었을까? 넌 오랫지! 아니야! 내가 절대 아니야! 진짜로! 내 생각엔 진짜 1도 없어! 1도 없어? 1도 없어! 기동기 형! 내가 재희 아니면... 희연! 아! 희연일 수도 있다! 희연일 수도 있다! 그게 더 많았어! 맞아! 죄송해요! 진짜 왜냐면 옛날 우리가 만약 헌팅했을 때 희연 만났지? 얘 희연한테 꽂혔어! 맞아 맞아 맞아! 원래 초등학생 때 알지? 좋아하는 사람 괴롭혀! 왜냐면 자기 이상형이야! 그게... 예전 가념이 잘못 생각하는 건데 이게 그... 작식으로 원티맛을 때 이제 아무나 만나나 보니까 이게... 작식... 괜찮았어! 과학의 거짓말 VR 너 지금 도전하려고 알지? 너 만약에 내가 이거 다 먹었으면 내 소음 들어줄 수 있어? 들어주세요. 간다! 와! 우와! 멋있어. 야, 앤씨가 갑자기 두 잔 먹어 봐. 압도 정확히 있는 것 같은데, 바라는 게? 소름했지? 아, 모르겠는데. 다음 주 평일에 올릴 영상 편집 좀 해줘. 야, 순아, 어느 시간에 하면 죽여버린다. 내 새끼야. 해방이다. 진짜 해방이다. 야, 이거 해야지. 이건 진짜 액션이 나왔지? 내가 안 하지? 안 하지? 내가 이게 독팩해. 컵에는 내가 30편으로 넘길게. 오케이, 오케이. 업무시간이 유예해. 업무시간이 유예해. 아, 진짜. 어떻게 했으면 지금 먹은 거 두 잔 먹어. 아, 죽먹어, 죽먹어. 내가 할 거 알잖아. 그래, 진짜 있어. 잘 안 쳐도 돼.